얼굴에 오돌토돌, 신경쓰이는 좁쌀여드름? 아닙니다. 좁쌀여드름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비립종인데요. 생활건강인 강남, 오늘은 비립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가에 자그마하게 자리잡은 이 비립종. 여성 대표 아이콘 이효리씨에게도 고민거리 중 하나라는 이 비립종은 무엇일까요? 비립종은 각질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표피 아래쪽에 작게 덩어리를 형성하는 게 비립종입니다. 비립종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대부분 유아나 어른에 있어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원인이 있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상이 있거나 햇빛에 의해 노화가 진행됐을 때도 비립종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밀폐형 보습제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도 각질이 배출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 할지라도 얼굴에 비립종이 오돌토돌 있다면 미용상 보기가 안 좋고 인상 또한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유분기가 다량으로 함유된 아이크림이나 선크림, 마스카라와 같은 화장품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좁쌀 여드름 화이트헤드의 경우에는 차열 보면 약간 미세하게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주변부에 블랙헤드나 여드름이 동반돼 있어서 같이 연관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분해서 간별할 수 있는 비교점입니다. 비립종을 처음 겪은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비립종이 감염 반경을 넓히지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비립종은 감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번질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노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지를 잘 도포하는 게 발생을 막을 수 있고 피부를 많이 문지르는 경우에도 미세하게 피부에 손상이 있어서 비립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눈줄이나 이런 문지르는 습관이 있을 경우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연구 사용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피부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가로 연구를 도포하지 말고 전문의 진료 하에서 적절히 연구 사용을 해야 비립종 발생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피부에 비립종과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실천하시고 그런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아이디 피부과로 내원하셔서 예방하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위에 비립종,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를 갖고 싶다면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